리듬앤리듬이라고 우리 타업계 명의이신 우리 이상훈 교수님께서 새롭게 또 창안하신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. 모든 부분으로 연주를 하는데요. 이게 팔벅의 브라질 삼바 리듬과 함께 우리의 전통적인 가락, 자진머리, 여러가지 장단들을 변형시켜가지고 그야말로 여성들이 연주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아주 무람한 남성들이 연주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에너지가 폭발하는 아주 흥겹고 신명난 그런 리듬앤리듬. 아주 창안한 작품 여러분 아주 흥겹게 감정을 하시고요. 흥미를 하시면 추임새도 주시고 박수도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리듬앤리듬 큰 박수 감사합니다. 리듬앤리듬 큰 박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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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